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0개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고교에 있는 고통도 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만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가 문배선을 내밀었습니다. 어린 시간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모범적인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두 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거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미터 관리에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영혼을 잔해 속에서 구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줄기의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마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거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분들께 덜어봐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과 구조 대원님들이 가족 여러분에게 안부와 우리들이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합니다. 툴키에 도착하자마자 꼼꼼한 일처리로 사람의 삶을 구조하시며 사무원 조가든 이런 날에 와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상종하다. 우리는 6개월이나 아니고 항상 현재 나라입니다. 또 좋은 날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